일본 이즈제도의 이즈제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인 오오시마에서 산채 가 팽창하는 급격한 지각변동이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즈오시마 에서는 큰 분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있으며 신부에서 마그마 양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즈오시마는 활동 이 활발해진 마그마와 대량의 화산 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채 팽창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즈오시마에서는 큰 분화 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있으며 신부 에서 마그마 양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즈제도는 1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람이 사는 섬은 어홉개 뿐입니다. 이즈제도는 도쿄도에 속하는 화산 열도로서 사가미만의 남쪽의 산지 에 있습니다. 도쿄 앞바다 이즈반도 태평양에 위치한 도쿄도 소속의 섬 이 7개가 있습니다. 이즈제도 라고 부릅니다. 이즈제도의 남쪽 에는 이번에 100년 만에 해정화산 대폭발이 있었던 오가사와라제도 가 있습니다. 이즈제도는 산채 팽창 에 있는 오시마 포시지마 니이지마 코우즈시마 미야케지마 니쿠라지마 하치조지마의 7개 섬을 말하며 산채 팽창에 있는 오우시마가 7도 중 가장 큰 섬입니다. 산채 팽창에 있는 오우시마 에는 활화산인 미하라산 이 중앙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이기도 합니다. 산채 팽창에 있는 오우시마 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하라야마 는 하와이의 키라웨야 화산 이탈리아 의 스토론보리 화산과 함께 세계 3대 유동성 화산에 꼽히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우시마 는 임지멸한 때 총사령관이었던 우키타 히데이에가 세키가하라 전투 에서 북부가와 이에야스에게 패한 후 영지를 몰수당하고 유배당한 섬이 도 합니다. 11월 13일 오전 11시 59분 에 일본 이즈 오우시마 근해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다행히 40km입니다. 8월에는 진원의 깊이가 400에서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연속 발생을 하면서 해저 화산 에 폭발 우려가 있었고 결국 8월 13일 6시 20분에 오가사와라 제도 에 후쿠토프오카노바 해저 화산 이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해저에서 활발한 화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공업대학의 로가미 겐지 교수는 화산활동은 진정되었 다고는 말할 수 없고 열활동도 아직 활발한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11월 15일 오후 2시 38분 46초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다행히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는 10km 로 얕은 지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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